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직장인 여자입니다 전 결혼생활 이후 비혼주의자가 됐는데요 정말 굴욕적인 결혼생활을 했지만 이젠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어 이 사연을 보냅니다 결혼생활 5년차 맞벌이 부부였던 저와 남편은 아이는 없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평범한 직장인이라 벌이가 많은 편은 아니라 아이를 갖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결혼할 때부터 남자가 집 여자가 혼수 이런 거 없이 다 반반 공평하게 시작했어요 신혼집 전세금도 반반씩 가전제품이나 가구도 반반 냈고요 그리고 생활비도 반반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번 돈은 각자 알아서 쓰고 있었죠 저도 돈을 버는데 뭐든 반반하는 게 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남편도 그런 저의 마인드를 꽤나 반겨주었습니다 솔직히 평범한 직장인이 부모님 도움 없이 집 마련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 당신이 전세금 같이 준비하자고 했을 때 너무 고맙더라 가정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느낌이 되게 좋았어 그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나도 돈 벌 능력 있는데 같이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부부는 책임도 동등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가치관이 서로 진짜 잘 맞아서 좋단 말이야 내가 와이프 하나는 정말 잘 뒀어 나는 남녀의 역할에 구분두는 거 싫더라 난 공평한 게 좋아 누구 하나가 전적으로 희생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동등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니까 결혼 준비할 때는 다툼도 거의 없었어요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남편이랑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 시모는 평생 주부로 사셨는데 좀 유별나셨죠 그리고 시모가 저에 대한 집착이 좀 있었어요 집안 대수사는 물론이고 시간만 나면 저랑 항상 뭐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웠죠 나는 예전부터 꿈이 며느리랑 쇼핑 다니고 여행 다니는 거였어 아들은 빼고 며느리랑 단 둘이서만 딸이랑 엄마처럼 친한 사이 있잖아 단짝 친구 같은 거 난 우리 며느리랑 단짝 친구가 되고 싶어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고 자주 같이 놀자 나도 좋지 아 그래도 어머님을 제가 단짝 친구처럼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 제가 아직은 어머님이 어렵고 조심스럽고 그래요 근데 저도 어머님이랑 가깝게 잘 지내고 싶어요 예쁘게 봐주세요 자주 만나면 금방 가까워질 거야 나는 앞으로가 너무 기대된다 네가 일만 안 했으면 매일 같이 만나서 놀자고 했을 텐데 그게 아쉬운 거 있지 그래도 우리 주말이랑 쉬는 날에는 꼭 만나서 같이 놀고 다니고 그러자 집이 가까워서 얼마나 다행이지 몰라 시모는 며느리가 생기면 쇼핑도 같이 다니면서 단짝 친구처럼 지내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은 빼고 며느리랑 단 둘이서 어울려 노는 게 로망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데 해맑고 천진난만 하셔서 저에게 까다롭게 굳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자주 보자는 말이 마음에 좀 걸리긴 했지만 저도 고부갈등을 일으키고 싶진 않아서 어머님을 자주 뵙곤 했습니다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면 시모랑 쇼핑도 다니고 차 끌고 멀리 여행도 다녀왔어요 솔직히 주말에는 집에만 있으면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시모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저랑 만나 놀기 바쁘시더라고요 주말만 기다렸다는 듯이 한 주도 쉬지 않고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저는 녹초가 되기 직전이었어요 아 이번 주에는 남이섬에 다녀오자고 하시는데 아 진짜 이번 주는 너무너무 쉬고 싶다 아 어떻게 주말마다 한 주도 안 쉬고 어머님을 계속 만나 운전도 맨날 내가 하고 어머님은 돈 안 번다고 하셔서 매번 내가 밥 사고 아 진짜 한 주만 제대로 쉬고 싶어 한 번은 제가 너무 쉬고 싶어서 남편에게 힘들다고 투정을 풀었어요 남편도 당연히 이해해줄 줄 알고 한 말이었는데 그건 저의 오산이었죠 엄마가 예전부터 딸을 되게 갖고 싶어 하셨어 딸이 없어서 항상 한 맺혀 있으신 분이야 좀 피곤하긴 해도 너를 딸로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이번 주는 내 카드 줄 테니까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엄마랑 재밌게 놀아 엄마가 널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해 그리고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너한테 김장을 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제사 준비한다고 요리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놀러 다니는 거잖아 다르게 생각해보면 좋은 거 아니야? 남편은 저보고 이해하라고 하더라고요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노는 건데 좋은 거 아니냐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매주 심어와 노는 건 좋지 않다고 받아치려다가 그래 내가 밉다는 것도 아니고 예뻐서 그러진다는데 좀 맞춰드리자 하고 좋게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 어머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시모가 자기 친구 딸이랑 저를 비교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친구는 딸이랑 저녁마다 운동도 같이 한다는데 나도 그러고 싶다 같이 운동한다는데 어찌나 부러웠는지 몰라 나도 우리 며느리랑 저녁마다 같이 요가나 필라테스 같이 하고 싶은데 운동 끝나고 같이 맥주 마시면 너무 재밌을 거 같지 않니? 여자들끼리 그런 재미도 있으면 좋잖아 넌 어떻니? 같이 운동하는 거 재밌을 거 같지? 우리 말 나온 김에 이번 주에 운동 시작할까? 요가? 필라테스? 아니면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있어? 주말마다 시모랑 나갔다 오는 것도 피곤한데 매일 저녁마다 같이 운동하자는데 그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딸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딸이랑 며느리랑 같을 수 있나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 아닌가요? 저는 딱 잘라 거절하기 어려워 부드럽게 웃으며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최대한 시모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요 제가 운동에는 소질이 없어서요 요즘 야근이 많은 시기라 제가 운동까지 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평일에는 못 빼서 아쉽지만 대신 주말에 더 재밌게 놀아요 어머님 괜찮으시죠? 이 정도로 말했으면 아쉬워도 이해할 법도 한데 시모는 엄청 서운하다 하더라고요 아니 같이 운동할 시간도 못 내? 운동 같이 하자고 챙겨주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딨어 내가 너라면 열일 제쳐놓고 같이 운동할 것 같은데 네가 싫다고 할 줄은 몰랐다? 너무 서운하다 저도 시간이 좀 있다면 생각해 볼 텐데 운동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님 시모가 아무리 서운하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시모에게 잘 보이고 싶어도 무리하면서까지 억지로 시모랑 운동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뭘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아휴 너무 아쉽다 서운하기도 하고 난 며느리랑 운동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아휴 오늘 등록도 할 줄 알았는데 아휴 진짜 어? 딸 없는 서러움이 이런 건가? 시모가 뭐라고 투덜대던 말던 전 그냥 모르는 척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정도 시모가 전화도 하지 않더라고요 거의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걸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나흘이나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삐진 티를 내시더라고요 전 딱히 풀어드리진 않았어요 솔직히 애도 아니고 그런 걸로 삐치는 게 좀 유치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때롱? 우리 엄마 비위 좀 맞춰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엄마가 좀 서운해한 것 같으면 먼저 다가갈 수도 있잖아 아니 결혼한 여자들은 다 그러고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뺀질대? 하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기 엄마 삐치겠다고 비난하는 말이더라고요 일하다 말고 그 메시지를 보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가뜩이나 시모 때문에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는 거 알면서 말을 꼭 저렇게 해야 하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도 할 만큼 하고 있어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어머님이랑 여기저기 다니는 거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우리 부모님이 당신 주말마다 불러서 어디 가자 하면 당신은 기분 좋게 갈 수 있겠어? 당연히 불편하고 어색할 거 아니야 나도 똑같아 제가 반박을 했더니 남편이 바로 답장을 보내더라고요 띠롱? 나는 사위잖아 사위는 백년손님인데 장인장모가 사위 눈치를 봐야지 사위가 장인장모 비위를 맞춰주는 거 봤냐? 너는 시어머니한테 지금 못하는 거 그거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넌 대체 왜 그 모양이냐? 하여간 지밖에 몰라 남편은 역지사지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남녀가 공평한 게 좋다더니 사위는 백년손님이고 며느리는 비위 맞춰야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황당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남편이랑 크게 다툰 적 없는데 그날은 정말 남편의 막말에 결혼하고 제일 화가 많이 났던 날이었어요 가정교육까지 들먹이면서 저한테 뭐라 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죠 가정교육? 지금 우리 부모님 흉까지 보는 거야?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일하는 사람한테 매일 뭐 하자는 어머니한테 운동 좀 못 한다고 한 게 막말까지 들을 일이야? 나는 네 태도가 문제라는 거지 넌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데 넌 그 당연한 걸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잖아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나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이랑 시간 보내는 거야 내가 주말에 집에서 그냥 쉬는 거 본 적 있어? 야 놀러 다녔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건데 그리고 엄마가 너 생각해서 운동 가자고 했는데 감사하다고 같이 다니지는 못할 망정 엄마 서운하게 말해야 했냐? 네 그런 행동이 네 부모 욕매기는 거야 지 역할도 똑바로 못 해갖고 내가 엄마한테 전화받고 얼마나 엄마한테 미안해했는지 알아? 너는 나를 마누라 하나 관리 못하는 남자로 만들어야겠냐? 아 뭐 어린애면 때리기라도 하지 아우 이건 뭐 좋게 말아도 변하는 것도 없고 뭐? 어린애라면 뭐 때리기라도 해? 너 그게 네 와이프한테 할 소리야?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냐? 나 진짜 많이 참고 있는 거야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엄마한테 못하는 건 절대 못 참아 너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도 안 했어 정말 황당하다 너랑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아 나 일하는데 이런 메시지 받는 것도 짜증나고 더 말하기 싫으니까 그만해 나라고 이런 얘기하는 게 뭐 좋아서 하는 줄 알아? 너 그때도 못 버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넌 나한테 좀 혼나야 돼 그 버릇 고치려면 혼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남편이 저를 혼낸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맞이 가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윗사람이고 저를 아랫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동등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대체 어떤 인간이랑 결혼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메시지는 무시했지만 점심에 먹은 게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 한 말들이 계속 머리에 남아 대화도 나누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이랑 며칠 동안 대화도 나누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며칠 동안 계속 체하더니 명치 부근이 아프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 위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밤에 잠도 잘 안 와서 병원에서 수면 유도제도 처방을 받아야 했죠 하루는 제가 저녁에 약을 먹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다가와 며칠 만에 말을 걸더라고요 무슨 약 먹는 거야? 어디 안 좋아? 요 며칠 계속 약 먹는 거 같더니 많이 안 좋은 거야? 스트레스성 위험이야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래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는데 그래? 근데 그건 그렇고 내가 전에 말 심하게 한 건 미안한데 엄마랑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 그래도 네가 아랫사람이니까 먼저 엄마한테 연락드려서 기분 좀 풀어드리면 안 돼? 엄마도 너랑 연락하고 싶어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계속 고민만 하고 있나봐 우리 엄마가 너 엄청 좋아하잖아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들 생각하면 어머님한테 연락하고 싶지도 않아 당신 나한테 말 얼마나 심하게 한 줄은 알아? 뭐 가정교육이 어떻고 나를 뭐 혼내겠다는 말이 어쩌고 그 말들 생각하면 나 아직도 열받아 어떻게 당신 와이프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거 폭언이야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정말 미안해 나도 왜 그렇게 말한 건지 모르겠어 진짜 미안해 그날은 웬일인지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더라고요 그래도 잘못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뾰족했던 감정이 조금은 누그러지더라고요 나도 어머님이랑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으니까 먼저 연락은 할 거야 하지만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나한테 강요하지 마 안 그럴게 그러니까 엄마랑 화해 좀 해 다 내가 못나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든 것 같다 남편이 깊게 뉘우치는 것 같아서 저는 짜증났던 감정을 꾹 참고 시모에게 연락을 했어요 영영 연락 안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네가 직접 연락을 다 했니? 저는 또 짜증이 솟는 걸 가까스로 참고 최대한 사근사근한 태도로 대답을 했어요 이왕 화해하기로 한 거 노력 좀 더 하기로 한 거죠 네 제가 좀 늦게 연락했죠 어머님 우리 이번 주말에 근교로 나들이라도 다녀올까요? 저번 주에 같이 못 놀러 갔잖아요 이번 주에 같이 가요 제가 맛집 알아둔 데 있는데 어머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 파스타 좋아하시잖아요 여기가 파스타로 되게 유명한 곳이래요 저는 시모의 기본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죠 너도 정말로 나랑 나들이 가고 싶은 거야? 나 풀어주려고 마지못해 하는 말 아니고? 어머님이랑 분위기 좀 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저랑 나들이 다녀와요 어머님도 좋으시죠? 그러면 나들이 말고 나 이번에 우리 집으로 친구들 불러서 식사할 건데 네가 수발 좀 들어라 평일에 모일 거니까 너 연차 좀 써 그래줄 수 있지? 저는 시모가 사용한 단어 중에 수발이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뭐 잠깐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수발을 들으라고 하니까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었어요 수발이라는 건 시중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제가 하인이나 식모도 아니고 시모 친구들이 놀러 오는데 시중을 들으라고 한다는 게 굉장히 거슬리게 들리더라고요 네? 수발이요? 연차 쓰고 어머님 친구들 모이는 자리에서 제가 수발을 들으라고요? 나 친구들한테 며느리 잘 뒀다는 소리 좀 듣고 싶은데 네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친구들 한 10명 정도 초대할까 하는데 그날 식사랑 차 마시는 거랑 얘들 집까지 데려다주는 것까지만 해주면 돼 얘들 차 없으니까 네가 운전해서 데려다줘 여태까지 내 친구들 며느리 중에서 식당에서 밥 사는 며느리는 있었어도 직접 음식해서 대접하고 집까지 데려다준 며느리는 없었거든 근데 네가 그렇게 해주면 내 친구들이 전부 다 나 부러울 것 같아 막 어떻게 했길래 며느리가 저렇게 시어머니한테 꽉 잡혀 사냐고 할걸? 시모가 너무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데 저는 이걸 왜 며느리한테 시키는 건지 그렇게 사람을 부려먹고 싶으면 돈 주고 알바를 쓰지 황당하더라고요 자기가 며느리 꽉 잡고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저를 희생시키려고 한다는 게 너무 이기적이라서 진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머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회사가 바쁜 시기라 연차 쓰기도 어렵고요 친구분들 초대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거면 저를 부르실 게 아니라 따로 돈 주고 사람을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랑은 주말에 나들이 따로 가요 당연히 저는 거절했죠 그래도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연차까지 쓰면서 시모 친구들 수발이나 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진짜 싫었어요 너 어떻게 된 애가 맨날 안 된다는 말만 하는 거니? 나는 그렇게 기다리던 며느리를 봤는데 왜 이렇게 협조가 안 돼? 너 처음에는 아주 잘하는 것 같더니 요즘 들어 정말 맘에 안 들어? 요즘 왜 이렇게 너만 생각하는 거야? 내 입장은 생각 안 하니? 제가 일을 하잖아요 요즘 일 바빠서 계속 야근해야 해서 연차 쓸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머님이 이해를 해주셔야죠 어머님은 제 입장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해주시는 건데요? 제가 어머님 생각하는 거에 반만이라도 생각해주시면 안 돼요? 너는 일이 중요하니 가족이 다 중요하니 넌 그냥 일 핑계로 응? 요리조리 빠져나갈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친구들 오는 자리에 참석해서 수발 제대로 들어 이번에는 무조건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내가 운동하는 것도 양보해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수발은 들어 어른이 시키면 어떻게든 하는 게 예의인 거야 근데 어머님 제가 어머님 며느리이긴 하지만 식모는 아니잖아요 제가 친구분들 식사 대접에 집으로 모셔다주는 일을 왜 해요? 그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시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일하는 사람 연차까지 쓰고 일을 하라는데 어떤 며느리가 좋아하겠어요? 솔직히 이런 요구 너무 과한 거예요 저는 절대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시모의 막무가내 태도에 제가 참지 못하고 폭발해서 따졌죠 시모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었고 저는 그걸 더 이상 참고 봐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얘! 넌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려고 전화한 거 했니? 난 네가 잘못했다고 빌면 괘씸한 게 있지만 그래도 받아주려고 했다 근데 어디서 딸박따박 말 듣고를 하니? 무슨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되들어? 어머님은 아쉬우시겠지만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넌 어쩜 그렇게 네 생각밖에 안 하는 거니? 어른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그냥 좀 할 것이지 아우 됐다 너랑 길게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니? 더 얘기하고 싶진 않으니까 끊어라 시모는 아주 단단히 삐쳐서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제 의견을 말하기만 해도 삐쳐버리는데 정말 애도 아니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성질만 내니까 저도 더는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계속 시모가 원하는 대로만 해줄 수 없겠다 싶어서 제가 한 말들이 후회스럽지도 않았어요 제가 틀린 말을 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너 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너 제정신이야?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시모 얘기만 듣고 다짜고짜 저에게 화를 내는 남편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니 그럼 나보고 어머님 친구분들이 열 분이나 오시는 자리에서 식사 대접하고 뭐 집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수발 들라고 하는데 내가 연차까지 쓰면서 그런 걸 해야 돼? 수발이라고 하셨어 내가 왜 수발을 들어야 되는 건데 이 수발로마 당신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 왜 며느리라는 이유로 남의 수발을 들어야 되는 건데? 며느리가 죄인이야? 난 당신이랑 결혼한 게 뭐 죄야? 그리고 당신도 웃겨 당신은 내 남편이야 내가 부당한 걸 요구받으면 당신이 나서서 내 편 들어주고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아주 속사포로 남편에게 따졌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며느리한테 친구들이랑 놀 거니까 수발 들으려는 시어머니가 어딨냐고요 남편이 수발이라는 말을 듣고도 끝까지 자기 엄마 편을 들 수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 수발 들어주는 거 그게 뭐 어렵다고 그걸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어른한테 수발 좀 들으려 드릴 수 있는 거지 뭐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고 연차 한 번 쓰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너 엄마랑 잘 지낼 생각이 있긴 한 거야?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아 그렇게 싫어? 효도? 헉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난 당신 어머니만 챙기느라 우리 부모님 얼굴 본 지 한참 됐어 왜 당신 어머니한테 할 효도를 나한테 하라고 해? 아 그렇게 효도하고 싶으면 당신이 나 대신 어머님 친구들 식사 대접하고 차 대접하고 어? 집까지 모셔다 드려 그걸 왜 며느리인 내가 해? 왜 너는 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만 강요하는 건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냐고 초 남편은 갑자기 들고 있던 물컵을 제 얼굴에 뿌렸어요 차가운 물이 제 얼굴에 확 쏟아지는데 저는 그런 굴욕은 살면서 처음 당겨 보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제 얼굴에 물을 부었는데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고요 이제 좀 정신이 드냐? 어디 남편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너는 진짜 제대로 혼나야 돼 저보고 혼나야 된다는 말을 또 하더라고요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어요 모욕적이고 굴욕적이고 서럽고 화나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한 번에 다 올라오더라고요 세상에 와이프 얼굴에 물을 뿌리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이 수발놈이 그것도 자기 엄마 노는 거 수발 안 들겠다 했다고 그랬으니 더더욱 용서가 되지 않았죠 너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너 진짜 제정신이야? 저는 남편도 너무 역겹게 싫어졌고 시모도 지긋지긋하고 이 결혼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걸 우리 부모님이 보면 어떻겠어요 근데 제가 더 반항적으로 나오니 남편도 적잖이 당황하더라고요 네가 먼저 열받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남편이 말까지 더듬으면서 말하는데 사람이면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짓이었는지 알았겠죠 하지만 그러면 뭐예요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한 번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은 똑같은 짓을 또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인걸요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감이 완전 사라졌고 저기만 생기더라고요 열받는다고 지 와이프에 물을 붓는 놈이 어딨어? 너 너 제정신 아니고 이 일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야 내가 지금 당한 일 나 평생 못 잊어? 너랑 절대 못 살아 제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니까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이혼 얘기까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얼굴이었어요 상대에게 그토록 함부로 대했으면서 이혼은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부부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제대로 넘은 거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 우리가 좀 다뒀다고 그런 걸로 이혼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내가 말 심하게 한 거랑 방금 욱해서 실수한 건 미안해 당신도 지금 너무 감정적이니까 우리 조금만 진정하고 다시 얘기하자 우리 대화로 잘 풀 수 있잖아 아니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넌 그 선을 넘었고 나는 이제 너랑 절대로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내일 당장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이혼 절차 진행해 대화로 풀 수 있는 단계는 지났어 네가 막말한 것도 용서가 안 되지만 내 얼굴에 물 부은 건 진짜 진짜 용서 안 돼 야 내가 너 때린 것도 아니고 물 좀 뿌렸다고 그런 걸로 이혼한 사람은 어딨어 뭐 물 뿌린 게 어디 폭행의 흔적이라도 남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혼 못해 법원에서도 이건 인정 안 해줄 거야 이거 그냥 해프닝일 뿐이야 부부가 같이 살면서 별의별 일 다 있잖아 그런 것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네가 지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별일 아니야 별일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 거야 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네 밑바닥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도 제대로 알았어 너란 인간 진짜 정 떨어진다 제가 정 떨어진다 했더니 남편 표정이 엄청 우울해 보이더라고요 겨우 그런 말로 우울해지는 것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한 짓에 비하면 제가 한 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저는 다음날 바로 친정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 직업이 변호사시거든요 제가 시모가 저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것과 남편이 저에게 막말을 하고 얼굴에 물까지 부어서 모욕을 준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냐고도 여쭤봤죠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화가 나는 걸 꾹 참으시면서 아버지 친구분 연락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혼 전문 변호사야 지금 상황에서는 이 친구랑 상담하는 게 더 도움될 거다 아유 왜 그렇게 참으면서 살았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연락을 자주 못해서 잘 지내서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아유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지냈다는 말 들으니까 아 참 속상하다 참아볼 수 있을 만큼 참아보고 싶었는데 갈등이 너무 심해졌고 이제는 저도 참을 수 없어서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닌데 점점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랜만에 연락해서는 이런 얘기만 드려서 죄송해요 네가 죄송한 일 아닌 거 알잖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아빠도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일단 현재부터 해결을 하자 잘 될 거다 저는 아버지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랑 상담을 받았고 남편이 저에게 폭언을 한 메시지를 제출하고 제가 시모와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성 위험과 불면증 진단서도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혼 소송 중에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 녹음을 하려고 일부러 받았어요 나 때문에 그렇니? 그래도 그렇지 이혼은 너무한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우리 아들 이혼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니? 난 너도 나랑 노는 거 좋아하는 줄 알았지? 내가 앞으로 귀찮게 안 할 테니 제발 이혼 소송은 하지 말아라 내가 요즘 속상해서 맨날 울고 잠도 못 자 아주 저에게 애원을 하는데 애처럼 징징대는 목소리가 정말 반갑진 않았어요 이 순간까지도 정말 어른스럽지 못하고 애 같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어머님은 정말 애 같은 거 아세요? 무리한 거 요구하고 삐치고 성질부리고 상대방 입장 같은 건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지쳤는 줄 알아요? 어머님은 성장 안 된 어린애 같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든 저는 이혼 소송 중단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이미 내린 결정 절대 안 바꿉니다 내가 부족한 게 많은 거 나도 알아 그래도 며느리라는 게 원래 시어머니 비위도 맞춰주고 그런 거잖아 너희 세대는 어른 대하는 법을 너무 몰라 나 때랑 달라도 너무 달라서 내가 좀 서운했던 거야 그래도 너희 이혼하는 걸 바란 건 아니었어 내가 잘못했다 며느리는 아들이랑 결혼한 사람을 말하는 거지 시어머니 비위 맞추라고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회사에서는 맡은 바 성실이라는 직원이고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이에요 저는 어머님 놀아주는 인형이 아니라고요 제 기분 같은 건 왜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용서를 빌게 제발 이혼까지는 하지 마 너랑 내 아들 용서하고 다시 잘 살면 안 될까? 내가 이제 정말 달라질게 너한테 약속할 수 있어? 이미 끝난 일 가지고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해드리고 참아줄 때는 고마울 줄도 모르시더니 이제 와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별로 감동도 없어요 남편이 한 짓을 생각하면 다시 잘해볼 자신도 없고요 나도 그건 잘못된 거라고 엄청 혼냈어 걔도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네가 시키는 일을 하면 내가 다 할게 말만 해 정말로 나 네 말 잘 들을 자신 있어 이제 그만 이혼소송 취하고 다시 잘 살아보자 됐어요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고요 전남편에게도 바라는 거 없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계속 그렇게 사세요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더니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에서는 승소를 했죠 위자료 청구까지도 가능했어요 남편과 그 지긋지긋한 시댁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이었죠 5년 동안 시모에게 억지로 끌려다니다가 너무 당연한 주말 자유를 얻었더니 바닥났던 체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전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랑 그동안 제가 모은 돈을 합쳐서 무인카페를 열었어요 그게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시간이 생기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활기가 돌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무인카페까지 운영할 정도로 저는 이혼하니까 오히려 활력이 더 생기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비혼주의자가 아니었는데요 결혼 생활을 겪고 나서 오히려 비혼주의자가 되었어요 전남편 생각하면 제일 괘씸한 부분이 뭐였냐면요 생활비를 각출하고 전세금도 반반하고 모든 걸 경제적으로는 모두 공평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양가 부모님을 대할 때는 저는 며느리라고 시어머니한테 잘 보여야 한다면서 자기는 사위니까 장인장모가 자신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그 마인드였어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남녀는 공평하다고 했다가 또 분류하면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하는 그 표리부동한 태도요 저는 그게 제일 열이 받았던 거죠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심오 챙기느라 정작 우리 부모님은 못 챙겼던 게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는 우리 부모님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면서 활기차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부모님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주세요 이제는 우리 부모님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